다섯 번째로 내내는 리튜김 입장. 앉아 앉아. 이거 조금 안 돼. 이거 리튜김 잡으나 안 돼요. 잘 잡으려고 지금. 마음 다 부셨습니까? 이거 잡으려고? 아 이건 너무하네 정말. 어? 아 리튜김은 그거 정말 진짜 거의 종국을 끄던데 이게. 아 오늘도 하루가 어둡다. 하루가 어두워. 끝이겠지? 또 있나? 원래 제일 마지막에 제일 센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. 열 번째 런닝맨. 열 번째 런닝맨. 뭐야? 여완이 목표지산 국가대표 센터. 응? 여완이 목표지산 국가대표 센터. 어? 국가대표? 됐어요. 자. 센터. 결rada. ker. 공 Object. 아. 깜발. 재밌된. 어. 어. 그냥. 어. 어. 스토어 같아서 이게 보니까 힘이 아니라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스토어. 오늘의 첫 번째 기상은 드립과 대기. 5초 한 번 시작합니다. 큰일났네, 큰일 났어. 저 누구야? 인평형이야, 인평형.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인평형, 인평형. 어? 인평형이라니까 내가. 인평형이야. 야, 너는 틈이 없는 형이야. 틈이 없는 형. 요만큼의 틈도 허용을 안 하는 형이야. 쟤가 막 벌써 압삽 이렇게 해친 거 봤지 지금? 원래 적한테 적을 잡으려면 자기를 먼저 노출을 해야죠.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야, 민재. 야, 민재야. 야, 민재야. 야, 민재야. 어, 인사하고 싶어서 도망갔어요. 어, 인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. 아, 그 차가운 거 해야겠다. 인평형. 인평형, 인평형. 인평형. 야, 인평형이. 아, 여기다 모여 있었구나. 어? 야, 야, 임표 형. 야, 너는 이런 거 하면 네가 이렇게 놀라면 어떡하니? 너 지금 어딜 찍다가 이런 거야? 어? 아, 얘는 겁 많아가지고. 아, 나만큼이나 겁이 많아. 아, 우리 임표 형 보고 네가 왜 놀라. 야, 형. 왜. 아, 형, 왜 이렇게 하냐. 아니, 형. 아니, 형, 왜 이래. 아, 형. 아니, 형. 아니, 형.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, 진짜. 지금 또 간기 오셨습니다. 아, 형.